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태행위원회 김승훈이에요 자 현재 시각 2021년 2월 26일이 됐죠 2021년에 음력정월 대보름이에요 음 정월 대보름이라 이제 오늘 밤에 보름달이 뜰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날씨가 각 지역에서 날씨가 흐리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ppt 색깔도 네 이 색깔로 했어요 좀 약간 이 노란 글씨 보름달 색깔이 좀 잘 보일 수 있게 한번 좀 꾸며봤는데 설마 글씨 노란색으로 했다고 노란 딱지 주진 않겠지? 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초안을 제작을 했구요 청월 대보름은 음력 1월 15일이죠 설날을 맞이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보름달이 뜬 날이에요 아 재밌어요? 그래서 상원 또는 오기일이라고 부르는 날이라는데 이게 설날부터 대보름까지 원래는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 되잖아요 보통 이때를 연초축제로 해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설날 때부터 정월 대보름 때까지는 거의 뭐 공식적인 뭐 그러니까 일을 안 했다고 뭐 하더라고 몰라 신뢰들은 출근을 했겠지 근데 이제 설날 음력 기준으로 설날에서 보름기까지를 보통 설날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세배를 이때까지 다니기도 했대요 그 주변 어른들한테 막 세배를 또 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세배 인사를 다니는 이제 마지막 선이 보통 마지노선이 대보름이었다 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설날 당일 하루에 그 모든 어른들을 다 세배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모든 어른들 다 세배는 못 다녀요 이 가면 이제 뭐 그래 이 뭐라고 해야 되니 그 뭐 이제 설날 당일에 그 뭐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한다 쳐 그리고 뭐 그 다음에 그 당일에 세배를 끝난 다음에 그날 이제 성료 끝난 다음에 계속 그 친척들끼리 막 그 그 지역의 친척들이 막 여러 집에 나눠 살면 막 교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표적으로 내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뭐냐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면 그래 큰아빠 큰엄마 이런 사람들 못 만나잖아요 지금은 이 거리두기 규정에 의해서 다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모여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거리두기 이런 제약이 없다면 뭐 그래 뭐 작은 할아버지 뭐 이런 집도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집까지 가면 네 뭐 나 아주 어릴 때는 막 그렇게 막 투어를 다녔던 기억이 나요 여수에서 근데 지금은 사실 그게 좀 힘들죠 어쨌든 그렇게 세배 투어를 그때 이제 수도권에 있는 친척들은 꼭 설날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에 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 새해 인사를 하러 다니는 보통 대보름까지는 그렇게 다닐다고 해요 자 대보름과 관련된 속설들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다 라는 썰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했겠지만 나는 대보름이라고 전날 밤에 밤을 새진 않아요 나 피곤하면 자요 피곤하면 자는데 뭐 이 속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깨끗하게 증명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도 애들한테 그 대보름 전날 밤에 자면 그 눈이 하얗게 눈썹이 하얗게 샌다 응? 그러니까 깨어 있어라잉? 하는데 애들이 설마 애들이 그 잠을 참겠어요? 못 참지?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른들이 이제 눈썹에 딱 밀가루를 발라 어 뭐냐 누구처럼 그 뭐냐 방송 중에 뭐 밀가루 끼얹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 근데 공교롭게 이 대보름 시기가 사실 졸업식 시기랑 겹치기도 해요 그러면요 지금은 그런 게 좀 없어졌는데 지금은 뭐 교복들 물려입는다고 하죠 교복들 물려입는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아예 졸업식을 할 졸업식 전에 그 교복 아예 반납해버리지 그래서 오히려 그 졸업식 때 막 사복 입고 졸업식 하나 요즘은 그러면 사복 입고 졸업식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그래 그 교복을 뭐 요즘 뭐 물려주니까 뭐 그런 게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막 그 졸업하는 날에 그 교복이 막 밀가루 뿌리고 막 달걀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었거든 아 나는 당한 적 없어요 외사촌은 하더라 친구들하고 자 어쨌든 그래서 밀가루를 바른다 자 아침이 되면 새벽에 뭐 용물뜨기라는 뭐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용물뜨기 또는 뭐 복물뜨기라고 해가지고 그날의 첫 우물을 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찰밥을 띄워 그 찰밥을 띄우는 그 복물뜨기라고 있어요 그 중앙고등학교 가는 길에 그 앞에 그 뭐냐 그 북촌 우물터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우물터가 이제 그 가톨릭 그 순교 성지 중에 하나인데 이제 서울에 와서 활동했던 신부님들이 그 성수를 뜨는 그 우물이었다 뭐 그런 썰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기록이 있어서 거기가 이제 순교 성지로 지정이 돼 있는데 뭐 어쨌든 그런 우물에 가가지고 뭐 물을 뜨고 거기다 찰밥을 띄운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찰밥은 뜨겁게 안 먹어요 그리고 부럼을 깨고 그 견과류 얘기하죠 그 부럼을 앙 깨물고 귀발기술을 애들도 죽이는 한다고 해요 참고로 난 지금 여기 귀발기술이 아니라 커피를 마시고 있죠 지금 귀발기술을 방송 중에 마시려면 19금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그냥 이리저리 행사가 많아 밤에는 보름달을 구경하면서 달집을 태우거나 집을 놀이를 한다는데 요즘 이제 시골들도 막 도농복합도시가 돼가고 이제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요즘 도시화가 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불태우다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즘은 불태우는 거는 좀 안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오늘 먹방은 없어요 그런 견과류 먹방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견과류를 사실 그렇게 잘 좋아하진 않아요 그 유지 견과및 당류 있잖아요 그 음식 식품 부분에 흔히 말하는 그 지방 나는 견과류보다는 사실 당류가 좋아요 자 오곡밥이라고 해가지고 일단은 가을 추수 때 가장 잘 자라고 많이 거둬들인 그런 각종 잡곡들을 모아서 잡곡밥을 만들어서 먹어요 잡곡밥을 만들어 먹는데 난 개인적으로 잡곡밥하고 쌀밥하고 선택권이 있으면 난 쌀밥을 먹을 거야 네 왜냐면 우리 집에서 요즘 맨날 잡곡밥을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질려 그래서 몰라 좀 약간 잡곡밥은 약간 좀 그런 이벤트로 좀 먹고 싶고 그냥 평소에는 그 쌀 식기 귀찮아가지고 사실 그냥 쌀밥을 먹고 싶어 어쨌든 그래서 오곡밥은요 그냥 쌀을 쓰지를 않고 찹쌀을 써요 찹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장이라든지 수수라든지 뭐 서리태라든지 적두라든지 뭐 어쨌든 다섯 가지 적두라 하면 뭐 붉은 콩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뭐 팥을 넣기도 하고 팥을 넣기도 하고 뭐 밥에다가 뭐 밤을 넣기도 해요 어쨌든 뭐 각종 재료들을 뭐 이것저것 그 뭐 구할 수 있는 뭐 능력껏 구해서 오곡밥을 만들면 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체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묵은 나물 뭐 닭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그 순무 무이 오이 뭐 가지껍질 등등 그런 묵은 나물들을 요리를 해서 먹는데 이게 여름에 더위 타지 말라는 의미 그래서 요즘은요 그 시장 가면요 그 말린 나물들을 따로 팔아요 그 호박도 말린 호박을 팔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럼 깨무는 거는 부스럼이 나지 않고 만사형통하고 무사태평을 기원한다는 의미라 그래요 그래서 뭐 호두과자라도 사 먹을 걸 그랬나 아 호두과자 먹으려면 고속도로가 안 되는구나 응 그리고 이제 귀발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술을 찬술을 마셔요 응 귀가 밝아지고 뭐 귀병을 막아주면서 뭐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란다 해서 귀발기술을 마신다 그래요 그래서 좋은 소식만 듣기를 바란다 뭐 귀가 밝아진다 해서 애들도 그 옛날에 막 서당 다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스승들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귀발기술을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약밥은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사금감 이야기가 있어요 삼국유산에 나왔던 사금감 이야기가 있는데 찹쌀에 대추, 밤, 잣 뭐 등등 그런 견과류를 섞어서 찐 다음에 그 뭐 설탕, 기름, 꿀, 간장 등등으로 버무려서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약밥은 원래 떡이에요 떡처럼 또 잘라 버무려서 버무려 찐 다음에 떡처럼 잘라요 그게 약밥인데 그 약밥이 꽤 달달하잖아요 약밥을 최근에 뭐 나중에 어디서 구해오면 그거 먹어봐야지 팥죽 동지 때 먹는 거지만 대보름 때도 악기를 쫓아낸다는 의미로 오곡밥 만들 때 팥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먹는다 먹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좀 많아요 뭐 고싸움이라든지 차전놀이라든지 음 이런 거는 보통 농촌사회에서 그 마을끼리 그 주민들이 단합한다는 의미에서 단체 경기를 해요 음 고싸움하고 차전놀이 이런 건 좀 비슷하거든요 그 쓰는 이 고라든지 차전 차라든지 전차라든지 이런 게 조금 그 디자인이 달라서 그렇지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참고로 나는 차전놀이와 관련해서 학교폭력 피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겠어요 그리고요 석전이라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그 지금은 이제 플래시게임이 없어졌지만 스노우크래프트라고 있어요 그 눈싸움하는 플래시게임이었는데 그 눈싸움을 하는 걸요 돌 던지는 거예요 진짜로 돌을 던지는 전투형 스포츠야 그 근데 이제 조선시대 때도 사상자가 나온다 해가지고 금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공식적으로 금지는 안 됐고 이제 이게요 그 학교 체육대회에서 학교 체육대회 때 이 석전이 애들은 위험하니까 콩주머니 모래주머니 뭐 이런 거 그 문방구에서 그 뭐 주머니 이런 거 팔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주머니들을 체육대회 용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단체전 할 때 이제 그 몇 학년 단체 경기 몇 학년 단체 경기 하잖아요 청백 대결 할 때 그 뭐 바구니를 터트린다든지 뭐 바구니에 그 박 터트린다든지 뭐 바구니에 공을 던져서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런 단체 경기가 있죠 어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한다 음 그런 거를 이제 먼저 해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고 그게 이제 다리밟기 답교라고도 불러요 이 다리밟기라는 거는 그 브릿지 다리를 밟아가지고 레그 다리가 좀 튼튼하길 바란다 사람은 하체가 중요하니까 음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달집 태우기라 해가지고 집단이랑 생소나무 가지를 묶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듯이 무더기로 쌓아 올린 다음에 그걸 태워요 캠프파이어 하는 거야 겨울에 계속 캠프파이어 하면서 그 풍년을 기원을 하는 뭐 그런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쥐불놀이 깡통에 구멍을 살짝 뚫어요 그 공기가 통하게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을 넣고 불을 붙여요 그리고 이거를 돌려야 돼요 돌리다가 그 논밭에 잡초를 태우기 위해서 이거를 그 하다가 던지다가 이렇게 에이 굴리다가 이렇게 던져요 던지가 말까 던지가 말까 하다가 던져 어 근데 요즘은 겨울 산불 이때가 좀 건조하니까 겨울 산불이 많아진다 그래가지고 아마 올해도 분명 뉴스 뜰 거예요 그 쥐불놀이 하다가 산불이 된다고 아마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집합이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 다음 이제 연 날리기 연을 날리다가요 원래는 그냥 그 연 연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날리면서 그냥 놀잖아요 근데 이 이걸 하다가 그 연을 줄을 일부러 끊어요 그니까 연 날리기 하는데 그 경쟁하듯이 줄 끊는 막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이 연줄을 끊는다는 거는요 애군을 끊는다는 의식이 있어요 요즘은 연 날리는 사람도 잘 못 봤어 몰라 그 우리 동네에서 한강공원 가려면 사실 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한강공원 가면 강을 건너는데 이 강 건널 때 그거가 있어요 강을 건너면 이제 여의도 한강공원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가기 힘들죠 그게 문제네 자 그 다음에 복토 훔치기라고 있어요 복토 훔치기라고 있는데 부잣집이나 번화가에 흙을 가져다가 흙을 퍼와요 집 무뚜방에다 말라 해가지고 뭔가 생업이 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뭐 일종의 그런 행사 행사를 하고 그리고 보름달 때니까 당연히 달맞이를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복토 훔치기 같은 거는요 이제 그 어떤 부잣질들은요 막 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이제 번화가에 흙을 가져다가 한다는 그 풍습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요 종로에서 흙을 퍼다가 그 갔다가 발라는 뭐 그런 걸 많이 했다 그래요 종로에서 많이 펐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행사 줄다리기인데요 그 올림픽 초창기에는요 이 줄다리기가 정식 종목이 있었어요 체육대회에서 지금도 줄다리기는 단골 종목이죠 막 호락이 삐이 풀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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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어쨌든 뭐 그런 그 구호를 해가지고 그 대항전을 하죠 뭐 청백대항전이라든지 반대항전이라든지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체육대회를 하면 그 체육대회에서 줄다리기 할 때 보통 이 목장갑을 줘요 왜냐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부상이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목장갑을 주거든요 요즘은 하여간 그 목장갑 끼고 줄다리기 해야 되고 근데 이 줄다리기 같은 경우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서로 적국끼리 만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줄다리기가 올림픽에선 빠졌어요 그리고 이 줄다리기는요 2015년 벼농사 문화권인 대한민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이 공동 등재가 돼요 유네스코 인류무용 문화유산으로 그 벼농사권 국가 여가지고 이 농사와 관련해서 풍년을 기원한다는 의미로 마을대항 줄다리기 뭐 이런걸 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지역별로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돼있어요 그 뭐 창령이라든지 뭐 당진이라든지 뭐 등등 각 지역별로 그런 그 각 이 줄다리기 이 줄의 디자인이 다 다른가봐 그 이름들이 다 다른게 그렇다고 하구요 물론 올해는 그런 각종 문화축제 취재가 거의 힘들거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이나 지역단위로 모여서 제사를 지내죠 그 마을의 풍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운수를 점치기도 한다고 자 그러면요 까마귀랑 쥐가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이 마리깐의 흰차에 어그로를 끄는거에요 이 어그로를 끄는데 그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 나홍이도 아니고 그 쥐가 피카츄가 말을하나 뭐 어쨌든 쥐가 사람의 말을하면서 저기 뭐 마리깐 까마귀가 가는 곳을 따라가 보시고 없어서 뭐 어쨌든 뭐 그랬다 해요 그래서 마리깐이 본인이 다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뭐냐 좀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을 보낸거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제 특사 특사라고 하기엔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사람을 그 전령 그 전령을 이제 따라가라고 해봤는데 따라가던 전령이 중간에 연못에서 돼지 두마리가 싸우는거를 그걸 구경을 한거야 그러니까 그 돼지 두마리 싸우면 어그로가 똑같은거야 그래가지고 까마귀를 놓친거에요 까마귀를 놓쳤는데 갑자기 그 연못에서 노인이 등장하더니 편지 봉투를 전달하면서 하던 말이 이 봉투를 뜯어 글을 읽으면 두 명이 죽을 것이오 이 봉투를 뜯지 않으면 한 명이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자 소지 마리까니 입장에서는 이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그래 봉투를 안 뜯으면 두 명이 아니라 한 명만 죽겠지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뜯지 말자 하려고 했더니 점친의 일관이 하는 말이 마리까니시오 여기서 두 명은 보통 사람인데 한 명은 마리까니시옵니다 왕이라는데 그럼 그러니까 이제 소지 마리까니 있어요 어? 내가 죽는다고? 그러면 뜯어야지 이렇게 된거에요 그래서 뜯으라고 했더니 그 봉투 안에 이제 편지가 있는거에요 사금갑 세 글자가 적혀있어요 사 쏘아라 발사 발사할때 그 사자에요 그리고 금 그 금이기 때문에 그 검은고 검은고의 급이 금이에요 그리고 갑 그 갑 검은고의 갑 껍데기 그래서 쏴라 검은고 껍데기를 그래서 소지 마리까는 바로 이제 그 이제 그 궁으로 돌아오자마자 검은고 갑이 보이니까 화살을 슉 발사 했더니 쏘고 나니까 검은고의 그 갑의 안에서 피가 흘르는 거에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궁주와 궁 중이 스님 그러니까 궁주랑 중이 그러니까 이 궁주가 후궁인지 왕년지는 뭐 알 길이 없어요 검은고 갑 속에서 화를 맞았어요 화를 맞고 거기서 즉사를 했는지 아니면 나중에 그 처형을 당했는지는 뭐 이거는 약간 그 삼국유사도 약간 해석하기에 따라서 뭐 여러가지가 나올 수 있대요 뭐 어쨌든 결론은 궁주랑 중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궁주랑 중이 서로 짜고 마리깐을 해치려고 했다는 추측이 있고요 아니면 이 궁주랑 중이 그 문란하게 응 둘이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 검은고 갑 속에서 둘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거야 둘이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다 뭐 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추측이 있고 좀 다른 관점에서는요 이제 이 이야기가 사근갑 이야기가 삼국유사에서 나왔거든요 기존에 토착종교랑 불교의 대립이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삼국유사를 불교계에 갔었거든 뭐 참고로 그 불교가 이제 전진해서 고구려로 왔고 고구려에서 신라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신라 같은 경우는 그 중국에서 직접 불교를 전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신이 불교를 전해준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밑에서부터 불교가 시작을 해요 신라는 그 고구려 백제랑 약간 불교가 전해지는 그 방향이 반대예요 그래서 나중에 법흥왕 때 이차돈이 희생한 이후로 그 이후로 국교로 이제 인정이 되죠 뭐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금갑 사건이 이후 그래서 이제 정월 그 대보름이 원래 첫 번째 돼지 쥐 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월 대보름 때 모든 일을 삼가고 동작을 함부로 하지 않는 풍습이 생겼대요 그래서 명절이 된 거고 그 까마귀한테 공양을 하는 의미로 이 떡 약밥을 만들어서 그 제사를 지냈다 이와 관련된 장소로 그 서출지가 있다고 해요 경주에 음 그리고 이제 까마귀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요즘은 까마귀가 좀 까치가 그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고 까마귀가 울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실 그거는 이 성리학 사상 때문에 이 흉조로 취급된 거고 그 전까지의 까마귀는요 고려 후기 시대까지는 영엄하고 빛을 상징하는 짐승이라는 좀 약간 불교적인 의미인가?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음 근데 이제 고려 말기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이때부터 흉조가 되어버린 거야 자 그러면 이 사금갑 사건도 어떻게 보면 소지마륙간이 생명에 좀 위협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흠흠흠 근데 소지마륙간은요 나중에 서기 500년때 나리군에서 그 후궁을 들여요 그니까 그 그 그 이제 순행을 한다고 행차를 했는데 나리군에 갔다가 이 누군가가 좀 이제 맘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왕한테 여자를 바친 거예요 후궁을 뭐 후궁이 됐지 궁녀가 됐지 뭐 바친 거야 근데 그니까 이제 뭐 뭐 보자기 싸가지고 그 수레에 끌어서 바쳤다 그래요 근데 이제 열어보니까 되게 이쁜 그 처녀가 있는 거야 이쁜 처녀가 막 그 되게 이쁘니까 소지마륙간도 와 한눈에 반한거지 그랬는데 문제는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요 그 막상 후궁을 들이자니 약간 그 나리군지역에서 후궁을 들인다고 해서 뭐 그 지방에서 들인다 약간 이런거에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는요 그때는 성골사회였잖아 성골사회니까 그때 뇌물 눌지마륙간 이후로 왕족은 김씨만 했고 김씨하고 박씨가 왕비족이었어요 참고로 지증왕의 왕비인 연재부인도 박씨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지마륙간이 이제 이제 하도 고민을 하다가 나리군은 이제 자주 가기 시작한거야 그래서 나리군에 갈때마다 벽화를 만나가지고 그 라면을 아주 그냥 얼큰하게 끓여 먹는 일이 잦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이제 다른 다른 집에서 밤이 늦어서 잠깐 그 잠깐 머물게 됐는데 이제 어떤 할머니가 그런거야 어떤 할머니가 용이 지금 물가에서 그 물고기가 돼서 어부한테 낚일 것이다 약간 이런 그 징조가 생긴거야 그러니까 그 왜 당당하지 못하냐 뭐 이런 얘기를 돌려 말한거지 그래서 소지마륙간은 그래서 이제 서기 500년에 나리군에서 벽화를 후궁으로 맞이해요 자 후궁으로 맞이해서 별궁에 뒀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그 서기 500년에 죽어요 그래서 서기 500년에 죽는데 그 이제 이제 지증왕 쪽 세력이 그러니까 그 늙지마리깐 죽은 다음에 그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눌지 삼형제가 눌지 복고 미사은이죠 근데 이 형제들의 자손들이 서로 다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대립을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 과정에서 소지마륙간이 그 축출이 되고 지증왕이 즉위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런데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진흥학 때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책을 만들었는데 이 국사라는 역사책이 고구려가 멸망하고 불타버려요 그래서 정확한 기록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몇 년에 왕이 죽었다 라고만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삼국사기에서 그 벽화를 후궁으로 후궁으로 들이고 그 다음 기록이 왕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설에 의하면 야설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벽화를 후궁으로 맞이 를 해요 후궁으로 맞이 를 해서 이제 별궁에 소지마리깐이 갔는데 그 이제 소지마리깐하고 벽화하고 라면을 끓여 그래서 라면을 끓여서 열심히 먹고 있는데 소지마리깐이 그 라면 라면 먹다가 기 빨려서 죽었다 응 뭐 귀가 어떻게 빨렸는지는 그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어쨌든 그 후궁을 들인 이후로 갑작스럽게 죽었다 뭐 야설을 믿거나 말거나 말거나 음 이구요 자 그러면 이제 정원 대보름에 그 대보름에 이런 풍습 그 이야기 풍습들이 있다 그래요 개한테 밥을 안 준다는 풍습이 있어요 그 개의 몸에 벌레가 꼬이고 쇠약해진다는 속서였어요 대보름에 밥을 먹이면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음 근데 이제 속담은 있어 잘 먹지 못한 짓을 지내는 모습을 가르치는 속담으로 개가 보름을 세다 단다 음 이런 속담이 있구요 그럼 이제 대보름 다음날 그 귀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들러붙는 걸 피한다고 외출을 자제한다는 음 음 풍습이 있구요 근데 그러면 나토위를 외출해야 되는데 그리고 대보름 때요 소를 통해서 점을 치기도 해요 기륭 화복을 그 소를 통해서 점을 치는게 소한테 여물을 주는게 아니고 나물이랑 쌀밥을 줘요 그래서 소가 뭘 먼저 먹는지 돌잡이처럼 보는거야 소가 밥을 먼저 먹으면 풍년이 될거고 그 쌀농사가 잘되서 풍년이 되는거고 나물을 먼저 먹으면 어 흉년이 들어서 뭐 풀뿌리를 캐서 먹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김의 날 그 정월대보름 때 그 이제 그 말린 나물들을 많이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김의 날로 지정이 돼 있어요 정월대보름이 사단법이 한국 김산업연합회가 제정을 했는데 김이 주로 이 시기 때 생산이 됐다 그래서 사실 정월대보름이 되면 엄마가 왜 그 김을 그 마트에서 사는 그 뭐냐 그 소금 말라진 김 말고 그냥 그 말린 김 이런걸 사다가 그거를 밥에다가 같이 먹는 거예요 집이 그래서 왜 평소랑 다른 김을 먹지 하는데 찾아보니까 이런 풍습이 있더라 그래서 해양수산부까지도 요즘은 이거를 행사를 개최를 한다고 그래요 김은 남의 바다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남의 바다에서 남의 바다에서 김양식 사업을 해요 자 그리고 여담으로 스케이팅 선수 김보름 선수는요 1993년 2월 6일생인데 그때 1993년이 정월대보름이 2월 6일이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름이 순 우리말로 보름이라 그래요 순 우리말이야 이름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달집 태우기하고 쥐볼놀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요 원래 이제 논밭에서 그 뭐 잡초 뭐 이런걸 태운다는 의미로 응 잡초 태운다는 의미로 이거 하는건데 그 이때 도시화가 이뤄지면서 그 이제 예전에 비해서 불태울 논밭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줄어든 것도 있고 사실 좀 많이 건조한 시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산불 났다고 하면 그러니까 보통 2월에서 3월에 산불 났다고 하면요 이 쥐볼놀이 하다가 불났다는 얘기가 뉴스에서 좀 가끔 나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자체 달집 태우기 행사 뭐 이런거 하다가요 사고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 결국 요즘은 잘 안하는 추세라 그래요 참고로 2019년에 그 부산 기장군이 아마 기장군일거에요 그 송정해수욕장인가 그 부산 기장군인가 해운대군가 둘 중 하나거든요 거기서 달집 태우기 행사를 했는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그것도 뉴스 뜬 적이 있어요 자 자 그러면 이거는 보름달 1년에 12번 뜨겠죠 근데 이 보름달 주기는 29일 12시간 4분 3초라 그래요 현재까지 관측된 바에 의하면 그래서 그래서 그 이제 태양계에서요 태양이 태양이 이쪽에 있고 지구 달 순으로 이렇게 빛이 비춘다 그래요 그러면 그 지구가 온전히 그 보름달이 보이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빛을 완전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빛이 너무 밝아서 오히려 그때는 달이 크리에이터가 안 보여요 그 이제 한밤중에 보름달이 비추면요 이제 요즘은 가로등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막 진짜 가로등 얼마 없는 시골에 가거나 그러면요 그림자가 진짜 선명하대요 그 이런거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 이제 도시의 도로들은 길에 가로등이 있잖아요 근데 시골에 가면요 웬만한 국도들이요 가로등이 없어요 그 고속도로 가면요 그 고속도로가 그 서울 수도권은요 수도권에는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다 가로등이 있어요 수도권에 있는 고속도로들은 전부 다 가로등이 있고 아마 중부고속도로 기준으로는 그 중부고속도로 기준으로는 그 그 그 뭐냐 하남분기적 하남 하남 하남에는 아마 가로등이 다 있을 걸로 알고 있고요 나도 중부고속도로는 정확히는 모르겠고 경부고속도로는요 그 그 경부고속도로는 그 이제 기흥동 탄나들목부터 쭉 100% 가로등이 다 있어요 기흥동 탄나들목부터는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판교분기전부터 가로등이 100%였는데 그게 확대가 됐어요 그 그 100% 확대가 됐고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는 가로등이 100% 있어요 음 그리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수도권은 고속도로는 가로등이 다 있는데 이제 지방으로 나가면 이 램프 주변을 빼면 가로등이 없어요 램프 주변 빼면 가로등이 없고 이 또 이제 시골 국도 가면요 시골 국도 가면 진짜 그냥 그 읍이라든지 아니면 그 도시 시가지라든지 그런데 도시지역 빼면요 이제 도농복합도시가 대표적일 거예요 도농복합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에 가면 가로등이 없어요 그 농촌동네에 가면 가로등이 없어 그래서 그런 길 가면요 그 여러분들 그 차로가 그어져 있는게 왜 밤에 길이 길이 깜깜한데 바닥에 차로는 반짝이는 줄 알아요? 그 차로 그을 때 자동차 라이트에 그 반사될 수 있게 그런 물질을 써요 그래서 밤에 길이 그렇게 어두운데 도로에 차로 그어진거는 선명하게 보이는거에요 음 쓰읍 그런거고 쓰읍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보름달 빛이 더 밝은거면요 사실 그 진짜 하늘이 깨끗해야돼 그리고 이제 지구랑 달의 공전 경로가 겹치면 그 월식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원래 달이 그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가 태양이 그 지구를 공전하는 궤도 기준으로 5도 정도 기울어있어요 음 하니깐 뭐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인가 기울어져 있잖아요 근데 태양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이렇게 기운 상태에서 뭐 이렇게 돈다 응 이렇게 돌아 그럼 달은 또 다른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돈다 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 아마 이제 그 지구본 이런거처럼 그 천구인가 해가지고 그 공전 궤도 자전축 이런거 다 계산해서 그 태양 지구 달 이렇게 도는거 확인할 수 있는게 있어요 몰라 내가 이제 학교 내가 문과인 것도 있고 내 과학실에 가본적도 너무 오래돼가지고 음 그 도구가 뭔지는 내가 확인할 길이 없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름달 그 동북아의 이제 보름달이 뭐 좀 기란 징조 좀 복된 징조라고 해요 동북아에서는요 정월대 보름에는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풍년을 기원하고 한가위 때는 추수할 건데 이제 풍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원을 하는 명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보름달 때면 서양에서는 오 럭키다 이렇게 불렀구요 근데 서양에서는 보름달에 생물의 광기를 조절한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부정적인 징조가 있었는데 의자왕 때 백제는 보름달과 같고 신라는 초중달과 같다 뭐 어쨌든 뭐 그런 뭐 거북이 등껍질 써진 글씨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때 점을 쳤던 사람이 초중달은 점점 차게 되니 곧 그 초중달은 점점 차서 보름달이 될 건데 보름달은 이미 찼기 때문에 기울 일이 남았다 금음달이 됐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의자왕은 빡쳐서 그 점친 사람을 죽여버렸대요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보름달은요 동양에서 여성의 되게 아름답고 이쁜 얼굴을 비유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보름달같이 생겼다 보름달같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돼요 그러면요 보름달처럼 생겼다는 거는 얼굴이 둥글고 넓적하다는 거예요 뚱뚱하게 보인다는 거야 어떤 봉변을 당할지 책임 안 져요 나는 그 보름달처럼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보름달처럼 밝게 빛난다 나 막 이렇게 그러면 이뻐보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요 어쨌든 말은 잘해야 돼요 뭐 뭐 괜히 보름달처럼 생겼다고 얘기를 했다가 뭐 얻어맞아도 난 책임 안 져 거니까 자 그리고 보름달과 관련된 이야기 이제 늑대인간이 나오죠 보름달을 보면 늑대가 되는 사람들 해리포터 시리즈의 리무스 루핀이 그 늑대인간이 됐었죠 그리고 그 마인크래프트 게임에서는요 보름달 뜨는 날에는 슬라임 같은 강한 몬스터가 많이 나온다고 그게 트리거가 걸려있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제일 익숙할 수도 있고 어쨌든 드래곤볼에서는 드래곤볼을 보면 아니 드래곤볼을 보면 보름달에 민감한 민족이 있죠 종족이 있죠 전투민족이라 불리는 싸이오인 싸이오인들은 보름달을 보면 거대 원숭이로 변신할 수 있어요 체격이 40배로 커지고 전투력이 10배로 늘어요 다만 꼬리를 자르거나 보름달을 파괴하면 변신이 풀린다 그래서 보름달을 파괴한 사람은요 무천도사가 천하제의 무슬대에서 제키춘으로 변장을 해서 손오공한테 만국 경천장을 걸었다가 하필이면 보름달을 봐서 원숭이가 되어버렸는데 무천도사가 에네르기파를 보름달을 향해 써버려가지고 네 보름달을 파괴해버리죠 근데 이제 그 보름달을 파괴한거는 나중에 그 뭐냐 나메크에서 왔던 지구의 신이 보름달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손오공의 그 꼬리를 구멍속에 막아버리는 그런 주문을 걸어놓은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손오반이 그 꼬리가 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손오반이 그 원숭이가 된거야 손오반이 원숭이가 된 된 걸 보고 나서 그래서 피코로가 보름달을 향해서 자신의 그 기공파를 쏴가지고 보름달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꼬리를 자르죠 근데 그 피코로가 보름달을 없애버렸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네퍼랑 베지터가 보름달 뜬 날이 온거야 보름달 뜨는 날에 와가지고 이 보름달이 뜨는 날에 와가지고 이 뭐냐 그 보름달을 찾았는데 피코로가 없애버린거야 그러니까 베지터가 인공으로 부르츠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고 원숭이가 된거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오공은 자신을 키워줬던 지구할아버지 손오반이 그 원숭이가 되면서 깔려 죽었다는 거에 그 자책을 하죠 자책을 하죠 그걸 이제 자책을 하고 이 그렇다고 하고요 그 뭐냐 그렇게 자책을 했고 이제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숭이가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손오공은 싸이어인에 대해서 나도 아 내가 싸이어인이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되죠 음 자 그래서 뭐 이런 대보름과 관련된 얘기는 사실 오늘은 그 다른 때보다 좀 짧은 편이었어요 짧은 편이었는데 사실 그래서 이제 대보름 때 보통 뭐 뭐 나는 밤새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나는 안 믿고요 음 나는 그런 말 안 믿고 아 그리고 아 사실 오늘은 이제 내가 머리 자를 생각이 있어가지고 음 오늘은 사실 그렇긴 한데 어 오늘 머리 자르고 어 그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음 오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고 그 어쨌든 뭐냐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 문제고 음 그 다음 거는 자 그래서 그 그래서 오늘 대보름인데 그래서 사실 전날 밤에 이미 집에서는 그 그 오국밥을 그 이미 먹었고요 오국밥 먹었는데 불엄은 안 깨물었어요 사실 여기 불엄 말고 여기 빵은 있어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불엄 깨무는 거 견과류를 내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불엄 안 깨무는데 뭐 그래요 좀 부스러움 이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솔직히 내가 자각을 안 해가지고 그래요 사실 근데 이제 이런 명절 음식 준비하는 거 이런 거 보면요 좀 명절 음식과 관련해서 좀 이 준비하는 걸 좀 약간 물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간소화 됐지만 명절에 대한 부담이 어쩌면 우리나라 이제 가족이 가족 가족이라는 게 빨리 해체되는 그런 가족 문화가 되지 않았나 좀 습사한 생각을 해봐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오늘 결론 중에 하나 소지마리깐과 정월대보름에 관련된 얘기는 뭐 뭐냐 궁주랑 중이 그 검은고갑 속에서 그 라면 끓여 먹다 걸렸다 뭐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소지마리깐도 그 야설에 의하면 라면 끓어 먹다 기 빨려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뭐 이런 거 정도를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믿거나 말거나 드러내려 라면을 얇게 라면을 감사합니다.